지금 밖의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나가봐야 돼요 몇 달 전에 투스짐 영상 하나 올렸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투스짐을 한 번 더 받았어요 그때가 아마 4월이었나 어 그랬는데 그때 받은 게 아직도 아직도 남아있어요 지금이 7월 13일? 아무튼 그런데 지금 3달이 넘도록 얘가 안 떨어지고 붙어있는 거예요 너무 지속력이 좋으니까 딱히 밖으로 갈 일이 없더라고요 가서 교체를 해야겠다 얘가 언제 떨어질지 내가 기다릴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밖으로 오늘도 건이 씨를 만나러 갈 거예요 맨 처음 영상을 올렸을 때는 그때는 지속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때 당근 스틱을 먹다가 흙이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투스짐이었던 거예요 그걸 씹어서 먹었거든요 제가 뭐 아마 배출됐겠죠? 근데 이번에 한 번 진짜 지속력이 미친 거예요 원래는 이쪽이 여기에도 행크 여기에도 행크를 했는데 얘는 떨어졌어요 근데 이쪽이 너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교체를 하러 갑니다 아 너무 화나? 아 너무 화나? 아 방금 지하철 타고 오면서 열차 안에서 어떤 사람이 몰카를 찍어가지고 열차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그래서 막 신고하고 자의자 끌고 그 피해자분들이 내리셨거든요 제발 일이 잘 해결됐기를 사랑합니다 어우 화나 아 너무 화나 아 너무 화나 아 너무 화나 아 너무 화나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잠깐만 기다려요 완전 다같아 있지 하나는 안 잘라졌지 미쳤나 봐 근데 모르겠어 고민돼 종류가 엄청 많아졌네 종류가 엄청 많아졌네 플스터는 해봤으니까 좀 금을 하나 붙일까 아니면 테두리로 하는 거 있잖아 근데 약간 이렇게 밑에만 하는 거 그것도 너무 귀엽더라고 맞아 이렇게도 예뻐 이거는 약간 사이즈를 좀 다르게 했어 오 귀엽다 오 사이즈 다른 거 귀엽다 사이즈 다른 거 예쁘네 사이즈 다른 거 예쁘네 이렇게 두주랑 해도 예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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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는 이빨들이 이렇게 있잖아 맞아 가짜 이빨에는 안 붙는대요 크라운 같은 거 씌우고 이랬으면 그 이빨에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금을 하나 붙이고 테두리로 해 풀로 붙였었던 데 있잖아 여기에다가 금을 붙이고 여기에 테두리 오 좋아 오 너 하트도 귀엽겠다 좋아요 오 하트 하트 좋아요 이런 피스도 좋아 피스? 피스도 있어 지금 뭔가 피스가 끌리네 피스? 그럼 피스 하자 평화롭게 삶아 네 누우세요? 잠시만요 너무 떨린다 오랜만이야 진짜 지속력이 미친 거 같아 3개월 넘었지? 어 3개월 넘었어 응 애지 잘해 아니 그때 3개월 전에도 너무 잘 붙였어 이거 봐 너와 양말?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약간 돌아가는 게 포인트야 안 돼 마음의 평화를 찾기를 바라며 피스를 골랐습니다 컵 떨어졌어 나의 생리 상처에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그니까 나도 보고 싶어 거울 어딨지? 거울 어딨지? 거울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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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! 귀엽다! 귀엽다! 전에 했던 것보다 이게 더 예쁘고요 여기 계세요? 어 너무 귀여워요 잘 어울리시네요 이 두 개 색 조합이 귀여운 것 같아 뭔가 이 피스랑도 이 색깔이 뭔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물드가 예쁘네 역시 비싼만큼 보이지? 아니야 이거 진짜 비싼 금이야? 어! 칩사 케이크 들으셨죠? 칩사 케이크 엄청 반짝거려 철분 좀 챙겨 먹어 그렇게 떨려? 맨날 이랬어 야 근데 진짜 반짝거린다 뭔가 꽉 차있다가 근데 이렇게 기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뭔가 예쁘다 응 너무 귀여운걸? 인증샷 좀 찍어볼까? 잘 찍고 있어요? 사진 찍은 실력도 늘었어요? 알겠습니다 저는 정답을 못 하겠는데요 암튼 이쪽으로 가야겠다 다른 분들이 너무 잘 보이니까 투수점 하러 오세요 투수점 하러 오세요 건희씨가 아주 잘 붙어줄 거예요 안녕 세 달이 지나도 오르고 안 떨어지게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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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장 바이러스 여기가 preço 히트 선거 너는 좀 더 더 비쌌니 물에 참기만ию 자기야 장인정신으로 고기를 굽고 있는데? 네? 아깐처럼 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